오늘 이야기해 볼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6가지 중에서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다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워라벨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고 아마 워라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그 워라벨에 대한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세 글자로 워라벨이죠. 여러분들 워라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워라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주의입니까? 요즘은 특히나 더 워라벨이 많이 중요해졌고 일부러 회사에서 너무 빨리 퇴사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워라벨 좀 지켜주려고 정부에서도 이제 주 52시간 이런 시행을 통해서 워라벨을 최대한 지키게끔 유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균형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균형 잡힌 상태처럼 보이는 것은 그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좀 미세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냥 저 사람은 평온하게 워라벨을 잘 지켜가면서 뭔가 잘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 워라벨처럼 보이는 그 균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노력, 시간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균형 잡힌 삶은 없다라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엔 균형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공을 만드는 요소들은 목적의식, 삶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거지 워라벨, 균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워라벨에 대해서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워라벨이라는 것은 특권계층만 누릴 수 있던 거였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와 야망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고 그런 이제 뭔가 근로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워라벨을 추구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농장에서 농산물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팔고 뭐 이런 식의 경제였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누군가 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뽑고 사람들은 그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월급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워라벨의 개념이 나오고 시작된 겁니다. 근로자를 사정없이 밀어붙인 상사가 생겼고요. 1년 내내 쉼없이 돌아가는 근로 스케줄이 잡히기 시작했고 또 새벽이고 밤이고 구분 없이 환한 공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사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국가 차원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바라볼 수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 20세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바로 이때 생긴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기적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뭔가 노리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삶의 기적은 항상 극단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려 하다 보면은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지고 제대로 완수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E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의지력은 휴대폰 배터리와 같아가지고 소모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A도 제대로 안 되고 B도 제대로 안 되고 C도 제대로 안 되고 D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것저것 신경 쓰는 척만 하는 거죠. 뭐 하나 제대로 완수되는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쏟기 전에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나 우리가 바라는 성공은 일어나지 않는다.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기적이 결코 중간 지점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성과라든지 큰 성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바람직할까? 가족과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저울질 하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도 하면서 가족을 챙길 거야. 이러다 보니까 워라벨을 추구한 건데 사실상 그 균형을 잡기라는 것은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둘 다 놓치기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원승의 저자는 균형 대신 중심 잡기라는 말을 쓰자고 제안합니다. 이 균형 대신 중심 잡기라는 걸 새롭게 제안하는 건데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균형이 안 잡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즉,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한다든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이 쏟는다거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느냐, 읽느냐 이게 아니라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불균형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A라는 것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A라는 것에 열중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A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심을 잃은 상태로, 혹은 중심을 잡은 상태로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지만 그 일에서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타고난 성공을 하고 싶다, 남과 다른 성과를 내고 싶다 한다면 균형을 깨트려야 됩니다. 균형을 유지해서는 절대 그런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무게를 맞추는 삶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일을 제일 앞에 두고 나머지 부분은 기회가 닿는 대로 관심을 쏟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삶이란 건 결국 곧 다른 여론 부분에 무게를 맞추는 일이다. 우리가 A부터 Z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A부터 Z까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그 다음 중요한 일, 그 다음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쭉 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무거운 무게를 주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에 가장 가벼운 무게를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결론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두 개의 양동이를 들고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직업적 삶과 개인적 삶을 두 개의 양동이에 나누어 담는 겁니다. 각각의 양동이에는 나름의 중심 잡기 기술과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동이에 직업적 삶을 담고 개인적 삶을 담는 다음에 직업적 삶에서 내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쭉 매기고 거기서 무게추를 가지고 무게 균형을 잡는 겁니다. 또 개인적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쭉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무게추를 배분해 가지고 균형을 잡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직업적 양동이에 무게를 맞춰라. 업무에는 완전히 익혀야 하는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에 극단적일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큰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거. 이것저것 섞이고 내가 중요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개인적 삶에서 양동이의 무게를 맞춰라. 삶이라는 것이 직업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부분들이 다 조각조각 맞춰서 내 삶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부분을 소홀히 하는 거 없이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무게 맞추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뭐 하나 놓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여섯 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워라벨에 대해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워라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무게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일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선순위 정하고 또 라이프, 여유 생활을 내 개인적 삶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적은 다음에 그 중요도에 맞춰서 내 무게의 추를 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덜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 가장 적은 시간을 활용하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고 가장 큰 성취를 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